암베사 상대법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7년 전부터 귀여웠어요? 괜찮아요 제가 할 거 없어요 이제 요때 때려주면 돼 라고 하기엔 나 너무 즐겨 적셔봤는데요? 갱을 불러볼까나? 어 이때 진짜 할 거 없죠 얘? 어 진짜 갱이 왔네? 잡을 수 있나요? 어 플래시 뺀 거 잘 어 시청자님 무슨 왜 그러셨어요? 이친구 여기 부시 들어온 거 확인하려나? 하네 하네? 되게 똑똑하네? 괜찮아요 집 갔다오면 돼요 어디서? 여기서 일단 암베사가 신발 사와서 저도 신발을 샀고 쓰읍 음 뭔가 좀 뭔가 꼬였어요 뭔가 꼬였어 저 친구 전멸이 2분 54초죠? 5분 더 해봐 그러면은 한 6분 50초까지 쟤는 전멸 없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때까지 킬각을 봐야되는데 저 친구가 지금 레벨링을 하나 앞서고 있죠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도 한번 도전해보자 라는게 제 의의입니다 의의 어? 암바사 솔킬하면 만원이요? 아 저도 솔킬 하고 싶다? 저는 진짜 진짜로 부른 적이 없어요 근데 나 탑티엄 하면서 이렇게 많이 온 거 처음이야 아 너무 아깝죠? 너무 아깝죠? 암바사 솔킬하면 만원 어 잠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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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바사 솔킬하면 만원 아 이거 딜레이 왜이래요 잠시만 타임 솔킬각 나왔어요 하지만 이거 저도 킬각이라 엄청 조심해야 되는데 어 이번에는 신짜우를 이용해서 암바사 한번 잡고 그리고 나서 솔킬을 내도 될까나? 오케이 진짜 진지해질 모멘트가 온 거 같아요 이제 가야죠 이제 진짜 가야죠 아 진짜 가야죠 이제는 이거는 너무 싸가지 없었죠 이거는 죽어야겠죠 아무래도 한 대 두 대 자 솔킬 됐습니다 솔킬 됐습니다 솔킬 됐어요 암바사한테 만원 전해주세요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어 어 요템 같은 경우에는요 암바사한테 약간 낚시를 줄 거예요 티모는 AP를 간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암바사한테 헤르메스 신발 갈 겁니다 전 그때 몰락한 왕의검을 갈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 차이로 인해서 암바사 한번 노려볼게요 오케이 큰일났죠 네 큰일났죠 큰일났죠 오케이 오케이 제가 말했던 모멘트가 이런 모멘트 그냥 실목 중간에 박으면 저 친구 할 게 없다니까 스킬 쓰고 평타를 맞춰야지 기력이 채워지는 챔피언인데 나도 암바사 좀 많이 해봤다 이 말이야 이 새끼야 어? 암바사 하나 마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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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치아 믿고 가 유치아 믿고 가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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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샷컷 들어와? 못 들어와 못 들어와 자아자찬 TV가 아니고 그냥 팩트를 나려 했는데 약간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다는 것 같은 아 맞아요 저 자뻑 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를 사랑해라 약간 이게 뼈저리게 느껴지고 있거든요 암바사 잡으면서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너무 사리자 지금인가요? 오케이 나이스 얻어 걸렸죠? 아니 저도 이제 제 플레이를 생각하면서 계속 배워나가는 그런 단계까지 왔어요 실력을 늘려야죠 어? 신들아 너 이 자식 언제 왔니? 근데 사실 암바사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좀 압도적이진 않더라도 티모에 실명한대면은 암바사가 조금 반 꺾입니다 중간에 얼타요 할게 없어서 그래가지고 티모가 암바사 카운터다라고 말해도 될 것 같은? 아 근데 너무 도망친다 저렇게 도망다니면서 폭행하라는 챔피언이 아니라고 아잇 아잇 이 자식아 그렇게 하는거야 맞아 진작에 그렇게 했어야지 아잇 무튼 짜장한 실명으로 무력화 시켜봤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거 부셔지나요 설마? 어 오케이 죽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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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니 뭐야 부담되십니까? 아 그럼요 항상 영상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압박감? 프레셔 있어요 그러면은 그 프레셔를 잠시만 내려놓고 좀 질겜 모드로 가보도록 할게요 어디로 가면 되니? 아 바텀 쪽으로 가면 돼? 알았어 나 지금 가고 있어 다 땄네 다 땄어 아 오케이 싸이온 무시해주고 암바사? 암바사 잡는거야? 오케이 나 유치하우드 썼어 잘했지? 킬은 안먹어도 돼 하지만 먹어버렸네 어 신짜오? 애가 여기 있을까? 아 여기 있네 저거 제거죠? 에이 에이 그 이속 안되지 그냥 죽어 이제 그 다음에 미드에요? 아 이 말썽쟁이들 나 없는데서 또 무언짓을 하는거에요? 암 커밍 고로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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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싸이온이한테 바로 달려가는 척 하면서 가면서 샤코한테 간다면? 그리고 샤코한테 가는 척 하면서 다시 싸이온한테 간다면? 아 잘은 모르겠지만 망했는데요? 하이 하이 전투 버섯 아 오케이 버섯 터졌어요 자 살려 드렸습니다 예스 아니 이게 뭐 애들 오지만 괜찮아 버섯발이에요 버섯발 좀 안아픈건데 아 아무모 오거든요 아무모 비케어플 오케이 나는 비케어플 했어요 괜찮아 잡을 수 있어 뭐가 저 개판인데요 저도 저도 뇌 빼고 싸웠어요 사실은 이게 우리팀이 합을 할 때는 합을 해주고 합을 안해줄 때는 합을 진짜 안해줘요 그냥 옆에 있는데 사람을 무시하던데요 오케이 오케이 말뚝뚝 박을게요 말뚝뚝 세요 아 아 아 일루에 타 아니야 미안해 오케이 기합으로 살았다 아니 죽었지 음 아 이번판 근데 조금 저 억울한게 저쪽 원액이 없어요 그래서 티모가 할 일이 살짝 줄어들었는데 말이죠 어 예 무튼 어 아주 짧은 라인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라인전 암베사 생각보다 할만하다 라는 걸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냥 까먹어주세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